정식이란 말이야? 잘 먹겠습니다. 구운 채소들하고 생치즈가 올라가 있거든요. 생치즈군요? 사람에 따라서 간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올리브오일하고 발사믹스 뿌려서 간 맞춰서 좀 되겠습니다. 킴포크가 뭔가요? 킴포크라는 게 친족이나 친지를 친숙하게 부르는 단어인데요. 2011년도에 미국에 킴포크라는 잡지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킴포크 스타일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 중의 하나로 킴포크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단을 구성을 해봤어요. 강태환 씨는 고기가 없어서 싫으시죠? 진짜 하루도 이런 걸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는 중은 언제 나오나요? 아, 딱딱다. 킴포크가 친한 사이끼리를 말하자면서요? 친한 사이니까 먹어주는 거죠, 저렇게. 부모님 어떠세요? 입맛이 좀 많으세요? 네,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난 먹을수록 굉장히 깊은 맛도 있고 채소의 깊은 맛, 단맛도 다 느낄 수 있고 좋은데요. 슛다면 좋잖아요, 슛다. 귀리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저도 킴포크라는 것이 미국에서 생겨난 게 어떻게 보면 애처로운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하도 인스턴트 음식이나 냉동 음식 같은 것이 한 세대를 지배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요리해 먹는 그런 재미? 이걸 갖다가 한 세대가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대가, 그 아래 세대가, 잠깐만, 옛날에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냥 동네 사람끼리 모여서 음식해 먹고 이런 것을 그림으로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세대가 그것을 다시 더듬더듬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여유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인기를 끄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시골에 가서 밥 세 끼에 먹는 거. 그다음에 또 휴양지 가서 그냥 한가롭게 오후를 보내는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현대인들이 정말 갈망하는 게 그런 여유로운 하루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경제성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저 집 앞에 나가서 4,500원, 5,000원이면 15분 만에 한 끼를 먹을 수 있다. 뭐가 더 경제적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을 즐겁게 만드는 건 그런 경제성이 아니라 장을 보러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설레임, 음식을 만들 때의 즐거움, 또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 먹을 때의 어떤 행복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업에서 중요시하는 경제성이라는 걸 개인의 삶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서 우리 삶이 가져야 될 그런 재미와 즐거움과 행복감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책에서 보면 태미가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하면서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집과 차를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빚이 줄게 되고요. 억지로 이제 바쁘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남는 시간에 뭔가 여유를 즐기게 되고 그녀가 원하는 글도 쓰게 되고 뭔가 또 물건을 기부하고 공유하면서 가족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참 좋아지게 됩니다. 태미의 이런 실천 방법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